네, 오늘은 추위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약하게 눈이, 그 밖의 지역 곳곳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15cm 이상, 그 밖의 영서지방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쪽 내륙 곳곳에도 눈이 조금 더 이어질 텐데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구름대가 더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다시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 16도가량이나 낮은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